으 으 잠시 우산을 가지러 간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문으로 돌진한 녀석 으 으 으 으 으 으 온 가족이 합세해 도망친 로미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녀석 하루 이틀 탈출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으 으 하루에도 몇 번씩 탈출을 하려고 해서 하루는 제일 심하게 탈출할 때는 4번을 탈출했는데 으 으 으 으